보물? 엄청난... 보물! 자, 소문나기 전에 떠나야 하니까 지도죠. 나 다시 가. 안돼! 날 데려가지 않는다면 이 지도는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야. 그게 로즈 아일랜드 한 걸 누가 알아? 내가 말해주면 되지요. 로즈 아일랜드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 해적들 밖에 없어. 이 한국의 해적들은 날렸지. 그래? 그럼 그 손에 보물 찾으러 간다 떠들어대봐. 널 죽이고. 지도만 뺏어갈 거야. 보물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넌 몰라. 지도가 좋아. 난 갈 거야. 너는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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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그거 왜 안돼. 너무 위험해. 그건 괜찮아. 넌 너무 어려. 열 일곱 살이야. 난 안돼. 진짜 멀다도. 바다가 그렇지. 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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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. 지도 가져와. 난 갈 거야. 너는 못 가, 못 가, 못 가, 못 가. 내가 왜 못 가. 방에 든다고 난 내가 잘 알게. 경험도 없다. 우태 해적이야. 없는 말 만들지 마. 내가 햇빛이 없으면. 내 입만 살았어. 배적이 그렇지. 워, 워, 워. 걱정마 챙겨줄게 날 믿어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무덤 바다는 이 세상을 삼킨다 뻔한다 절대 안 돼 뭐가 안 돼 장미와 해골표 절대 안 돼 다인과 이 온 위치야 이 온 위치야 세상 미친 놈 일루와 이 칼로 너의 배를 가르고 치료를 당장 꺼내야겠다 아파도 죽음 참고 기다려 죽음과 시간별로 안 걸려 아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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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진짜로 내 배를 바라겠다 아야 지도는 여기 들어있어 날 들러가면 되겠잖아 아아 이만큼 사망됐어 이제 너네 같은 애를 탔다 이만큼 사망됐어 이제 이만큼 사망됐어 이제 이만큼 사망됐어 이제 미친 놈 날아가 속한 건 테러비로 이 못해 해전몬 이것이 못해 해적의 힘이다 불 속으로 드디어 출발한다 창비 속으로 해적들만 알고 있는 그 목숨을 감당하려는 예! 우우! 감사합니다.